나보다 안 돌아왔어 안녕하세요 지금은 명나엣입니다 원래 오늘이 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또 같이 굿나잇 브이앱을 해야 되니까 제가 먼저 하고 초대하는 느낌으로 하려고 제가 먼저 켰어요 50분으로 바뀌었는데 3분 뒤에 시작합니다 네 곧 해요 3분 뒤에 합니다 저는 29분에 아 49분에 끄고 1분 후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예 어 네 그냥 네 네 저기 있어요 형 여기가 눕방 하는 장소구요 보여줘도 되나요? 안돼요? 스포는 안된대요 네 여기도 바로 네 장소입니다 어 네 아주 아기자기하고 이쁜 장소를 구하셔가지고 이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곧 봐요 예 곧 봅시다 침대 두개에요 넓어요 예 한 침대는 안 써요 여러분 진짜 미안한데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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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 난 갑니다 그럼 빠이빠이 3분 채우고 가자 10초 뒤에 9 8 7 6 5 4 3 2 1 땡 안녕